어젯밤에 뭐했어? 아침부터 졸고 있는 너 지하철 한편에서 꾸벅꾸벅 의자에서 떨어질라 장사꾼 아저씨의 시끄러운 외침에 눈을 번쩍 뜨지만 아직도 정신은 집에 붙는 김에 다리 나갔어 그래 지금이라도 싶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싶어 더 나은 오늘을 위해 피곤해 보여 그만 멍때리고 의자를 벅차고 일어나 커피나 한잔하러 가 리프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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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어영두영 시간이 흘러 얼렁 중깡 점심시간이야 맞다 가리 없는 그네 식당 대충 한 끼 때우고 나니 슬슬씩 곤충이 밀려와 누가 볼까 구석에 숨어들어 잠깐 눈을 붙여보지만 눈치가 보여 깊은 점은 놓자 그래 지금이라도 싶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싶어 더 나은 오늘을 위해 리프레쉬 피곤해 보여 그만 멍때리고 리프레쉬 의자를 벅차고 일어나 리프레쉬 커피나 한잔하러 가 리프레쉬 리프레쉬 정신차려 리프레쉬 비곤해 보여 그만 멍때리고 리프레쉬 의자를 벅차고 일어나 리프레쉬 커피나 한잔하러 가 리프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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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최저임금은 늘어봐야 별 도움은 안되고 하루하루 지나가도 피곤한 말 쌓이고 쉬는 시간 커피 한잔 카페인도 없다면 헌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받을까 리프레쉬 피곤해 보여 그만 멍때리고 리프레쉬 의자를 벅차고 일어나 리프레쉬 커피나 한잔하러 가 리프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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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레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